올라간다 영화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권개콩입니다 15강 리딩 1 시작하겠습니다 since 1945년 이후로 10s of million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어 have migrated 이주 해왔다 이주 이주 해왔는데 from atb에요 one part of the world에서 하나의 세상의 부분에서 to another part of the world 생략구조 there라는 유도구사 복수 many reasons s 들어갔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주 드랩 brutal은 끔찍한 끔찍한 civil war 내전 대전은 우리나라구요 in asia와 아프리카와 중동에 그리고 유럽에 이러한 내전들이 실제 주어 이끌었어 million 수백만의 피난민 피난민들을 to seek 찾기 위해서죠 read a to b 로 쓰는게 낫겠네요 이주민들이 to seek 하게 이렇게 쓸게요 b 를 찾도록 safety 를 찾도록 safety 에서 명사 형태로 써야되요 안전을 찾도록 in 어디에서 네이버링은 이웃 나라들에서 또한 divestating 하면 황폐화 시키는 기근 황폐화 시키는 기근은 in 아프리카에서 in 1984년에서 1985년까지 이끌었어 수백만의 수백 수천의 아프리카 사람을 드로브에서도 to 이렇게 써야겠네요 to relief camp 는 피난 캠프 through out은 뭐냐면 전체 지역인데 continent은 대륙 대륙 전체 지역에 to find 또 투부정서 부수한 목적으로 썼죠 음식을 찾기 위해서 most 뒤에 복수명을 썼죠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who haven't migrated 까지 현재 완료로 썼고 이주 해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진짜 how ever는 삽입절 그러나 실제 주어는 people 복수 주어고 복수 동서요 have done have done so는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이주 했었다 to find 찾기 위해서죠 투부정서 부사의 목적입니다 이주를 왜 봐? 이거를 계속 이주라고 할까 얘가 자 파고 파고 자 라틴 아메리칸인데 자 주어예요 자 seeking 현재 분사 능동의 뜻이죠 찾고 있는 자기들이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 여기 자 그러면 찾다 찾다는 안되고 찾다 자 찾는데 자 배털 라이프 더 좋은 삶을 찾고 있던 라틴 아메리칸 사람들은 have 복수에요 have migrated 이주였어 미국으로 자 게스트 웨이클 하면은 초청일꾼 초청일꾼이랑 초청해군이 아니라 일꾼이죠 초청되어진 일꾼들 뭐 이중은 워킹비자 같은거 그럼 터키와 자 남쪽 그리고 동쪽의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시아에서의 이 초청된 일꾼들은 have entered 들어갔는데 더 prosperous 형용사 western 수식해졌죠 번영된 자 번영되어진 서쪽의 밑에 보겠습니다 자 서쪽의 유럽 나라들로 제인 1980도에 대략 자 50 그러면은 1500만의 게스트 월커들이 자 일했고 동사 그 다음 살고 있는데 유럽에 자 그래서 뭐 소재는 쉽죠 소재 같이 알파고 선생님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여러가지 원인